이산조산 꽃이 보니 흥명고 동의로나 꿈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허드라나도 어제 청춘은 일어난이 오날 백발한 신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돈을 받은 연들 슬쾌가 있으냐 고마웠다가 가려거든 간거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장맛이라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날로 작품 연안해도 태절로 알게는 흥비질 않는 땅분도 어떤 곳에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강모 한천 찬다람이 백설만 벌벌이 날리여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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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세계가 되고 보면은 널베 철베 철베 벤지 백헌이 모두가 뱃발이 버시로 오나 그정 세월은 다섯 시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고마워! 세상 건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서 인생이 모두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정긋날과 삼긋날 걱정 근심 다 취하면은 사십도 못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북망산천은 흙이로우나 아우에 만진수는 사로 백년의 일대중에도 못하느라 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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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라 가지마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는다 채워라 가지마라 하늘은 세월 어쩔구나 그러니 그러니 개수남 뜬금 들이다가 되랑 매달아노 꽃두식 거는 놈과 붕어부려 붕어부려 하는 놈과 내 황금부터는 놈 잘애로 잡아다가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돈 임대들 서로 모아앉아서 난 목소리 큰 맘먹게 하면서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신 감사합니다 다음은 꼭 제가 대표님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가장 마지막 주자로 넘기겠고요 우리 화후반은 유망주 김성남님 숙대만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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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